punch 달려라! 가자! 와우 이거 어딘가요? 아 지금 어딘지 딱 보면 모릅니까? 여기가 바로 환창의 나라! 그렇죠! 에버린! 에버린! 에버린 대중 하나요! 오늘 달려라 방탄의 주제는 BTS의 동심을 찾아줘 놀이개구리 타고 오겠다는 거죠? 이런 거 타는 거 아닙니까? 아이 말도 안 돼요 딱 보면 모릅니까? 지금 뒤에 뭐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호랑이가 보이네요 사파리 갑니까? 밤에 동물원을 들어가 보신 적이 없으시죠? 없어요 동문도 없어요 밤에 안 되죠 밤에는 그렇죠 밤에 안 열어주잖아요 특별하게 에버린 대중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야 방탄소년단 성공했구나 우리를 위해서 사파리를 밤에 열어준다 야 방탄소년단 성공했어요 여러분 파티 야 이거 목숨 걸고 앉아 그러면 오늘은 다 같이 한 팀인가요? 우리 목숨 걸고 또 이게 한 팀으로 하면 또 재미가 없죠 그렇죠 노잼스 저희가 준비한 어떤 장치를 통해서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팀이 나뉘게 될 거에요 자 우리 그러면 동심의 세계로 일단 한번 떠나봅시다 버스로 가 네 버스로 갑시다 버스로 오케이 let's go 방탄 동심의 세계로 방탄 동심의 세계로 방탄 에버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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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자 우리 사파리 버스 바로 출발합니다 사파리 환상과 모 신비한 동물의 세계 우리 나이트 사파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나이트 사파리? 이런 것도 있어 자 여기서부터 우리 호랑이 친구들이 살고 있는 곳인데요 환상의 호랑이 천천히 우리 호랑이들이 어디 있는지 찾아볼게요 우리 막 사파리에 떨구고 그런 거 아니겠지? 얘가 근데 왜 이렇게 자 오죽 속에서 계속 찾아야 돼요 호흡아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오 야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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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찾아볼게요 정형 안 보이는데 아 떨어지러워요 형 정형수 여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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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 진짜 야 좀비가 있잖아 야 좀비가 있잖아 저희 먼저 간 세원 피터가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가 있는 것 같습니다 especially 지금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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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돼요 진짜? 진짜 해야 돼요. 와 진짜 이거 아니에요. 와 진짜 아니. 와! 자 이거 잡을게요. 내가 잡을 다 잡고 치울게요. 내가 치워서 불편을 놓겠습니다. 정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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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닿혔어! 정비세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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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교수님 출발할게요. 야 왜 야 어땠어 어땠어? 자! 야! 야! 다행입니다. 저 아래에 생긴 자들이 살아있습니다. 아니요 생긴가 없어요. 여기다 정말 무사히 집에 갈 수 있습니다. 자 나오세요. 내릴게요! 전부 내려야 돼요! 정말 내려야 돼요! 빨리! 빨리! 가려주세요. 가려주세요. 아아! 우리 팀이다! 아아! 빨리 가자, 뭐야? 아, 깜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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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딱 차고 됐어! 아, 미칠 것 같아! 와! 야, 깜짝이야! 야, 깜짝이야! 이 형, 나 미쳤어! 야, 이 형 두 장 뽑았어! 이 형 두 개! 진짜 열심히 해! 세, 네, 이 형! 이 팀으로 나머지 미션을 통과해 보도록! 아, 깜짝 놀래라! 아, 진짜! 생각도 못 했어요, 이런 거! 야, 이거 진짜 대박이다! 아, 나 진짜 설마 했어! 설마! 아니, 이 형의 사프라에 말해야 돼! 야, 이거 언제 뺏어와가지고? 두 장 뺏는 거 아니었냐? 자, 여러분 이제 안전하게 밖까지 이동하겠습니다! 아, 뭘 안전해요 지금! 뭘 안전해요! 딴 데 가셨겠지! 딴 데 미션하네! 가치자! 자, 이곳은 여러분들의 아미분들에게 줄 티켓을... 여기 있는 거야! 왜 있을까요, 여기? 자! 시험을 잘 가는 곳에... 많이 찾을수록 아미들에 대한 사랑이... 냉정하게 생각해서 많을수록 아미분들한테 많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 두려움을 이겨내고, 이겨내고 찾은 거니까! 자, 여러분 파이팅 합시다! 다 같이 살아남고요! 오! 저 누구 지나갔어! 바로 시작됩니다! 야, 누구 지나갔어! 가면은 거야? 진짜 왜 그러지? 나 공평하고 안 본다고... 진아! 네! 우리 좀 같이 가자, 야! 니 혼자 가지 말고! 야, 손잡아! 야, 손잡아! 아, 누구 계시네! 아, 어떡하지? 저거 어떻게 들어가지? 자, 야, 어디로 가야 돼? 이거 아니야? 아, 이렇게 되는 건가? 야, 찾았다, 찾았다, 찾았다! 아, 수강이야, 씨. 아, 이걸로 수강이야! 따라야 돼, 속으라고 넣어주자. 오, 야, 야, 야! 자유옹과, 자유옹과! 야, 여기가 스타트야? 여기가 스타트에서 들어왔지? 예! 저기 상자에 있는 거 같은데? 비영, 레츠고! 어? 아, 저기 있네. 아, 여기 있네. 아, 진짜. 아, 진짜. 일단 이리로 가야겠다. 아, 진짜. 야, 갑자기 갑자기 하지마요. 나 왔어, 거꾸만. 알았어, 알았어. 야, 여기서 할인다, 진짜. 아, 여기 있는데 있잖아요. 아, 진짜 하지마.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니, 나 진짜 심장이 너무 약해요. 야, 저기 버즈 보이세요? 저기는 어떻게 들어가? 일단 이리로 와봐. 아, 같이 가자. 왜, 왜, 왜. 아, 저 앞에 계신인데. 야, 우리 그냥 힘을 합쳐서. 에이, 정말. 에이, 정말. 왜 이래. 아, 진짜. 지민아. 네? 아니, 외부인이야. 외부인이네. 아니, 나올 거면 나오던가. 헬로, 헬로. 헬로, 컴온, 컴온.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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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진짜. 아이씨. 아이씨. 아이, 야. 이게 한국인들이 아니야. 아니야.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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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일단 아우 잠깐만 누가 계속 굉장히 키가 크신 것 같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 들어왔게요 굉장히 너무 좋아 죄송합니다 아 땡큐 땡큐 깡큐 땡큐 아닐 theorem 주세요**** 와 야 진짜 스피드하다 야, 윤기 어디 갔냐? 어디? 여보, 어떻게 아 깜짝이야 어떻게 지나가야 돼? 가다, 가다. 바이바이, 안 죽어. 가야, 지윤아. 좋아, 빨리 빼봐, 빨리 빼봐. 빼봐. 5장 어딨어? 5장 어딨어? 뭔지 모르겠는데, 5장. 배워있다. 3번 위로. 나 이거 뭔지 알겠다. 이건 스와이프린트야. 그거야, 그거. 어? 어? 가장 중요하다는 혈액형. 어, 야, 잠깐만. 여기서 뭐 입력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았냐? 어떡하지, 뭐야. 야, 저거, 저거 뭐야, 저거 밑에. 저거 뭐야, 밑에. 저거, 저거 뭐야, 밑에 뭐야. 어? 저거 상자잖아. 상자잖아, 상자. 어, 예, 예. 오, 잠깐만. 어, 잠깐만요. 가장 중요하다는 혈액형. 아니, 이거 아직 못 푸는 것 같아. 이거 어떻게 풀어? 근데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거 맞아. 가장 중요하다는 혈액형이래. 아, 알겠다. 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저거 봐. 여기 QR코드가 붙어있잖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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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근데 이게 이좀히 이렇게 커진 거네 야 우리 약간 집진하려 그랬더니 아예 그러고 뭐든 coincidence 야 그냥 뛰어가자 뛰어가자 뛰어 야 야 가서 아으 누구있어 아 누구있어 먼저 올라가세요 먼저 앞에서 잡아야죠 gar que some 야야야야 찾았다 찾았다 야 여기서 있어 아 이거 왜 그래 찾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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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봅시다 뭐야 여기 1번으로 가라 아냐 아냐 이게 패턴이야 패턴 1번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 에이 정말 뭐야 여기는 뭐야 여기 우리 못 넘어갔어 여기 있잖아 신희는 태어났을 때 이걸 하나 찍고 중학교를 졸업했어 졸업사진 이걸 찍고 마지막으로 두 발로 걸었던 게 이건 거 같아 그치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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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수고했다 수술 기록가 나왔다 형 수술 기록과 관련이 있어요 수술 기록 딸의 수술 기록과 관련이 있다니까 일단 일단 아직 또 더 있어? 또? 아니 왜 Krit 왜 여기 안 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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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지나갈게요 이제 아니야 아니 길이 없네 아이씨 아니야 근데 시 시 그래?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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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 엉덩이 여기가 아 미치겠네 딸이 소속이야 야 이거 너무 어렵다 영어로서는 하나도 모르는 걸 깬지 혈액형 가장 중요한 건 혈액형 A, B형 근데 모르겠어 어? 내 수술 기록이 저번주 철창문의 일렬번호 이거 못하겠다 일단 넘어갈까 얘들아? 철창문 철창문 형 이거 들고 가요? 일단 들고 와 네 철창문이 어딨어? 씨 여기 아이유 아 아니야? 짜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쪽이다 씨 왔다니까 여기 여기 왔다고요? 맞아 여기 안으로 들어가야 돼 아 여기였구나 아유 정말 무섭게 으아아아아아아아 에휴 정말 맞아? 어 잠겨있네 아 이 키가 있단 보다 아아아아아 여기 여기 아이디카드 뒷면에 준비한 힌트 있습니다 황기구 황기구를 한번 보면 당직실에서 확인하세요 당직실이 어디야? 당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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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당직실에서 뭐 꺼낸 거 있어? 아 두 개 꺼냈어요 봐봐 아까 그 빨간색이랑 이 꽝이랑 이거 패턴 코드는 저 일단 안에 들어가 볼까요? 어 나머지 네 개 으아아아아아아아 어 나머지 네 개 으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 으아아아 으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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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다시 거기 들어가면 우리가 거기 어떻게 들어가요? 진짜 패턴 코드 아니야 아니야 포트 코드 카드는 총 여덟 개 여행 아 이 안에 있는 거 다 열어봐야 되는 건가? 다 여덟 개 나머지 네 개의 카드를 찾아라 산등선을 넘어 반대편에 길이 있을 것이다 뭔 소리인지 하도 이러네 내가 남의 것까지 들고 온 것 같아요 그래? 네 바로 옆에 계신다 아 진짜 우리 많이 받잖아 구현이잖아요 아하 까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그거를 우리 분장을 좀 할까요? 그래 야 우리도 좀비 갈게 오 야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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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꽝 좀 놓지 마라 좀 우리 죽을땅 살덕 하고 있는데 이게 철창은 맞아? 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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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치하는 데이터가 그렇게 안 왔다? 실패했지? 순서 순서? 순서 DNA 순서? 무슨 말이야 이게? 야 저기 다시 가봐 다시 가봐 아 미치겠네 야 근데 이건 뭐고 저건 뭐야 도대체 아 여기 아까 야 야 이거 B잖아 야 우리 잘못 들어왔어 아 B야 B 오 잠깐만 오 야 알았어 알았어 오 아아아아 진짜 무섭게 진짜 가보자 가보자 가볼게요 아 아닌데 아아아아아아 이리 와요 일단 이거 힌트가 없잖아 아무 힌트도 없는데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빨리 야 빨리 빨리 없어? 뭐 힌트 같은 건 없고요 오 야 야 온다 야 야 온다 온다 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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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턴 코드 같은 거 없어? 패턴 코드? 아니 뭐 뭘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 난 세상에 좀비 생기면 나 울 거야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야 야 여기가 아닌 거 같아 그럼 어디 가는 거야 지금 아니야 아니야 여기 맞아 여기 맞아 확실해 여기서 뭘 해야 됐었는데 우리가 이제 카드가 섞여가지고 뭘 하는지 모르는 거야 이게 아닌 거 같은데 트리플 A 아 깜짝이야 진짜 아 깜짝이야 진짜 야 홀린 거 같은데 네 에이 에이 응 에어 으아아아 infinite 에어 Hor 8 아니 우리 이거 잠깐만 형 여기 나 임상 plain 티켓 형한테 있어요? 니가 갖고 있잖아 왜 티켓 없어? 장난 하지 마라 진짜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여기 있나 보다 에 enam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진짜 어디갔어? 야.. 안돼 에에에에에 야 티켓 다 잃어버렸다 물야. 물 어디만가 ?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내가 개의 목 나아버 깨 메 και 자 굿! 테리구! 메소드 엑터! 메소드 엑터! 자기 풀었어 B라고? 야 이거 우리 거 아냐 우와 왜 그래 majority 어디야 아, 깜짝이야! 야, 비밀번호 있네, 남자. 깜짝이야. 야, 비밀번호 뭐야? 뭐야? 비밀번호. 넘어갈까? 넘어갈 수 있어요? 방탈출 많이 해본 사람 경험으로. 뭔가... 적합될만한 단어가 있어야 되는데. 애들이 만신창이로 해놓고서 뭐 어떻게 해, 이거? DNA. 아, 알겠다. A, B, C, D, 하나, 둘, 셋, 넷, 4. A, B, C, D, E, F, D, H, I, J, K, L, N. 13. A. 43, 1. 4, 1, 3, 1. 미안하다. 아, 진짜. 1, 2, 3, 2, 3, 2, 1. 스페인, 하트, 다이아몬. 형, 여기, 여기는 우리 쪽이거든요? 코스와 꼬였냐, 우리? 이거를 너무 막 가져가서 섞였어. 아, 우리가 지금 저기 문 안으로 들어가서 비건을 쳐야 되는데 뭐 어떻게 쳐야 될지 모르겠어. 섞여서 뭘 더하라는 건지도 모르겠어. 어쨌든 지죽박죽. 자, 이제 멤버들 중앙으로 다 집결할게요. 아, 이게 벌써 다 꼬였어. 나 아무 데도 못 했어, 우리. 아, 우리 망했어. 우리도 완전 다 꼬였어. 다 꼬였어, 이거. 우리가 서로 이상한 데를 집어가지고. 이거를 차분히 코스대로 가라고 이제 했어야 되는데. 우와. 얻긴 얻었는데. 우와, 얻었구나. 우리 하나도 못 얻었어요. 다 꽝이었어요. 야, B 폐강을 해놔서 그냥 보고 있네. 그래. 야, B 들어가지도 못했어. 원래 이제 그 A, B, C를 잘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막 들어왔어요. 그냥 저희가 그냥 자유이용권을 빨리 많이 얻고 싶다는 생각에 막 갔다가 다 섞였던 것 같아요. 자, 이제 패턴을 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거 풀어야 돼? 네, 지금. 네, 막 들어왔어요. 가자, 나와라, 일단. 그럼 일단, 아니 지금 가면 돼? 상관없어요, 이거? 아, 이거 또 뭐야? 상자에 있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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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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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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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자, 내가 가줄게. 내가 전문이야, 이거. 가자. 오, 됐다. 진짜 지민이가 갈 거야, 지민이가. 야, 야, 야. 레이저, 레이저, 레이저. 소방이 걸어, 소방이 걸어, 소방이 걸어. 오, 지민. 야, 지민. 오. 오, 야. 쩔어, 쩔어. 오, 야. 야, 위로 간다고. 위로 가야 돼, 위로. 재미로. 오, 야, 야. 오, 야, 야, 야. 왜? 오, 야, 김종인. 아, 다 왔는데, 아. 아, 내가 간다. 정국이, 정국이가. 아, 정국이 봐라. 봐라, 바로 간다. 아, 간다, 간다. 이렇게 뛰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밑으로 들어갑니다. 오, 야, 좋아.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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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야, 옆에 버튼 있어, 눌러. 오케이. 어, 누르고 있어 봐. 오케이, 가자. 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이건 다 같이 그냥 가야 되는 거 같은데. 그냥 천천히 가서, 한 명씩 한 번씩. 넘어와, 넘어와 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된 거야, 된 거야, 된 거야. 아, 이거 이렇게? 아,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다, 형. 여차조차 나오는데. 야, 아이템 많이 얻었네. 아이템 많이 얻었네. 준비가 됐어요, 이미. 아, 뭐 얻은 사람 있어요? 우리가 아마 체다 할 겁니다. 네. 아, 진짜? 자, 하나, 둘, 셋. 네 장밖에 없는데? 우리가 체다 할 거야. 야, 우리 대박입니다. 한 장도 없어요. 진짜로? 야, 그렇게 해주면 왔으면. 우리는 비밀번호를 푸는 거였어요. 아, 그래? 자, 우리 하나, 둘, 셋, 넷. 우와. 다섯. 여러분, 저희가 진짜 많이 찾아주고 싶었는데 이게 마음만 성급해가지고. 이게 끝이에요? 한 장도 못 얻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와, 우리 아홉 장 얻었어? 자, 마지막. 준비와 얼음땡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숨겨져 있는 자유연건을 획득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와봅시다. 자, 와봅시다. 얼음땡으로 나무튀기 처리하고. 자, 하나, 둘, 셋. step, 방탄 Snow Ben. fond. 예 Oracle 아니 이 종비를 떼는 힘이 더 빠져. 예. 이래가지고. 자 마지막 게임은 존비워의 얼음땡인데요. 자. 요걸 받아가셔서 정국이가 잘 뛰니까 힐러 하자 이게 게임처럼 분담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레몬, 레몬 오 깜짝이야 다시 연기하시기 시작하셔서 무서워 아 진짜 저분들이랑 같이 준비하는 거예요 연기 진짜 잘하신다 하지마라 진짜 우리 이건 단합이니까 파이팅 있게 반타마자 반반 나오고 합사 하잖아 일곱 운전 뛰자 이거 하고 바로 뛸게요 파이팅 파이팅 야 이거 더워 왜 이렇게 움직여 왜 이렇게 움직여 아니잖아 뭐야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차있다 차있다 깜짝이야 차있다 어디 어디 있어야 돼요 차있죠? 예 어떻게 해야 되지? 찌개 참 야 살려줘 이기야. 아 좀 더. 아 좀 더. 아 좀 더. 불 꺼, 불 꺼주세요. 아 살려줘. 아 좀 더. 아 좀 더. 아 진짜. 아 왜 데리고 오는 거야. 이 사람들이 문제야. 왜 데리고 와. 아 뭐 없어. 야 너도 오지 마라 진짜. 하지 마. 어려워, 어려워. 아 꽝이야. 아니 아무래도 없잖아. 없어요, 없어요. 아 왜 여기 데려왔으면 막 당기는데. 아니 진짜 없다니까. 야 없어. 여기 다 사왔어 여러분. 나 진짜 한 점도 붙어졌다. 잠시만 왜 이런미네. 잠시만 왜 이런미네. 야 내가 잡았다. 쥐들어 라스트 보이즈. 쥐바 쥐바. 아 뜨거워. 엣. 엣. 나 땡 해줘야 되는데. 아 이 손이 어쩜 닿네 에이씨 가져간다 오면 없어 어 있네 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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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해 야 내가 지민 구한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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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비 좀비 아시 이건 인간이 좋다 너무 빠르시다 야 좀비가 만약에 나타난다면 이들은 멸망할 것이다 우리 웬프닝 아까 오프링 배열로 쓸데요 야 굿, 예, 이즈 진 진 스티커, 이즈 미 예, 월드와이 댄섬 야 굿 몇 장 살았어? 한 곳에 3개 들어있었어 아 진짜? 야 지미야 내가 기가 막히게 땡 해주지 않았냐? 아 진짜 땡이었어요 땡 타이밍이 잘 없어 형이 땡 각 잘 봤어 땡도 2명 했다 땡 각 나왔다 땡 각 잘 봤어 에버랜드와 함께한 방탄 VS 군비 뼈서잖아요 아 너무 재밌었어요 인류 멸망합니다 인간의 완벽한 패배요 좀비도 없어야 됩니다 콩과 칼을 주십시오 좀비의 준비도 완벽합니다 네 아 저는 이제 좀비가 있으면 저도 이제 나와서 너 싸울 수 있고 약간 이런 걸 생각했는데 아 아니야 아니야 그래도 좀비가 있으면 얼음 안 할 수 있잖아 아 몸이 안 움직여요 이거 땡기 좀 기다려야죠 체란 예 한번 받아오신 거 한번 대수를 좀 말해 한 명씩 이제 공개해볼까요? 호견부터 저는 하나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꽝입니다 전 진짜 행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책임질 수 있게 됐습니다 아 자유인권 세 개를 얻었습니다 세 개 세 개 자 태형 저는 죄송합니다 뭐 했습니까? 형이 없습니까? 열심히 뛰었어요? 엄청 열심히 뛰었습니다 뛰기만 했어요? 네 뛰기만 했더라고요 야 진짜 진짜 돈비 돈이었어 자 저는 주장입니다 저는 땡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몸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호겅도 살렸네 태형이 거의 땡을 제가 복근 형 땡 없나요? 힐러 메르시 같은 느낌이었어요 슈가 형 나 땡 한 적 없는데? 했어 몰래 부신 거 아니야? 아이 형 사기친다 아니 내가 슈가 형한테 땡 다 한 적이 없거든요 카메라 돌려보세요 자 여기 보이시죠 저도 이렇게 땡을 했어요 자 오케이 적국이 몇 장? 저 없어요 아 청국이 없고 자 저는 자유용권 6장 진짜요 아 진짜 열심히 뛰었어 야 6장이야 진짜 대박이다 나 진짜 열심히 뛰었어 얼굴 봐봐 오 진짜 인정합니다 네 진짜 저 12장을 모았어요 아 좋아 좋아 최종 스코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등은 진 형 짐 아 형 진짜 멋있었다고 야 오늘 팀 명 김석진이 많이 활약하네 신자야 띠가 아니네요 오늘 진짜 쩔었어요 야 오늘 김석진이의 날이다 오늘 쩔었어 이 씩 아우 씨 칭찬 스티커 하나씩 붙여라. 칭찬 스티커 하나씩 붙여주자. 너무 잘했으니까. 자, 이거는 넣어보십시오. 고맙다, 야샤이 형만. 저희 멤버 중에서 한 명 빼고 저희끼리 가겠습니다. 싸워요, 지민이 형. 공개의 한 번을 인간으로 되돌릴 수 있는가? 뭐야, MP네. 회복 소스인가요? 많아보신 것 같은데. 만병콘 차이죠. 불안해가지고 또 냄새로 감아가는데. 네. 자, 네. 그럼 나머지 여성은 지니 형 빼고 제가 내 꾸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레버랜드 봐봤으니까. 자,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조미부들과 함께한 에버랜드에서의 호러메이지. 많은 분들의 자유의용권을 새로운 내장을 드리는 걸로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아. 에브리바디 세이. 네. 여러분, 다음 게임 봐요. 네, 러비. 진짜 무섭다. 이 영상은 어디에 들어갔지? 우리 남 찍은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에 종료. 대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